오늘의 주인공을 보냈습니다. 여보, 룩끼 먹어봤어? 그게 뭐야? 룩끼? 왜 문실냐? 룩끼 맛있어, 룩끼 먹자. 그게 뭐냐고, 그니까. 룩끼는 나도 잘 모르는데, 먹어야지 맛있어. 그거랑 또 다른 거. 아, 너무 먹고 싶은 거 많은데? 여러분 먹고 싶은 거 다 보니? 그냥 여보 먹고 싶은 거 다 골라줘. 자. 나는 까르보나라. 진짜로? 응. 여보. 느끼도 약간 느끼한데. 그래? 그러면 로제. 시림프 로제. 피자. 표른이로 먹자. 네? 에이든. 나 레몬. 난 블루베리. 주문할까? 야, 오늘 약간 캔빨도 잘 봤네? 자, 주문하자. 오늘 메이크업, 착장, 헤어스타일. 원래 100% 이상해. 원래 힘 좀 줬어. 여보가 요즘 나한테 불쌍실하겠네. 와, 내 레전드야. 너무 예뻐? 응. 얼만큼 예뻐? 고장 났어? 응. 너무 집중했어. 이렇게 코파도 예뻐? 그거 나 줘. 응? 그거 나 주라고. 너와 봐. 소장. 나 먹으라고. 블루베리를 잔뜩 넣어줬어. 이거 먹어봐. 이거 하나 먹어봐. 좀 쉴 것 같은데? 아, 빨리. 빨리 먹어봐. 아, 왜 여기까지 나와서 벌칙을 해야돼? 아, 벌칙이라며. 맛있어 보여서 먹으라고 하네. 아, 벌칙이라며. 맛있어 보여서 먹으라고 하네. 아, 이게 노끼라며. 너무 몰라. 뭐야? 이렇게 너무. 마늘? 마늘 아니야. 뭐야? 이게 노끼. 뜨거워. 엄청 뜨거워. 엄청 뜨거워. 맛있어? 맛있어? 흘라야, 뭐야? 뭐가 제일 맛있어? 다 맛있어. 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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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한 번씩 더 먹어봐야 할 것 같아. 야, 엄마 엉덩이. 내 엉덩이 되게 까매. 쟨이 아무것도 안 먹어. 야, 사람은 진짠 줄 알아봐. 진짜. 진짜. 다. 응. 응. 야, 엄마가 너무 많아. 이거 괜찮은지? 거기 아니지라. 아니지? 거기 아니지라. 이쪽이지라. 아, 커피? 거기 아니지라. 으흐흐 흐흐 피자 들고 찍게? 다리 펴봐 한쪽만 아 이거? 흐흐흐 왜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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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가 무슨 잘못이 있겠어 내 얼굴이 무 아니야 내가 못 지웠어 내가 잘못했어 아니야 내가 얼굴이 잘못한거지 여보는 잘못 여보가 좀 해봐 치마 입어서 올리기가 조금 떨리지 않다 따는 건 안돼 짠 아직 다 안팠어 필라브레임 귀여워? 꽃 맞아? 근데 나 오늘 많이 걸으면 안 되는 신발을 신었거든? 팔 갈려 찍을 거 다 찍었어 구경 다 했어? 응 오늘 여보 사진 완전 못 찍어서 찍어달라 하기도 싫어 사랑하는 만큼 예쁘게 나온대 그래? 난 완전 못생기게 나오더라고 그럼 엄청 예쁘게 나온 거 같은데? 아니요 진짜 아니야 그래도 찍을까? 사진? 응 그래 찍어줄게 오늘 즐거워 재밌어 어 뭐야? 여기 봐봐 여기 봐봐 그래 인형이잖아 인형 눈 봐봐 눈 어? 이야 확대는 좀 왜왜왜왜왜 원본인데 왜 자신감을 가져 찍어? 감을 찾았구나 그래 이제 찍다보니까 감이 돌아온거야 미간이 왜 찡그려지지? 아 말고 없는데? 어떻게 될 일이야? 수백 장이 있어 수백 장이 됐다 이 정도면 솔직히 양호한거야 만족 만족? 야 가자 가자 나 힘들어 어? 아 입가락이 아파 아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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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흫 따뜻할 수 있어 내 신발이 더 따뜻할걸?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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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흫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